오늘 이렇게 북한 동란에 소풍당 여러분과 우리 출간 희발데시를 개최하게 된다고 기쁘게 된다고 합니다 생명과 경원이 출장미를 특히 동참을 해주신 국산에 관한 국산을 출발하게 된다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받는다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의 여러분 우리 축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자회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부산시진으로 선제하게 준비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축제 여러분 오늘 즐겁고 의미 있는 하루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탬보 어린이 희망 유지스의 참석한테 여러분이 축구를 통해서 건강하고 즐거운 성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편안한 입각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수능의 시간에 출장을 많이 해주신 약속을 줘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차 가전 중입니다. 크게 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